어설프 잉글리스 쥬디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듣기 요한복음 chapter 14 day 6 John chapter 14 verses 15 through 17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영어문장 전체 끊지 않고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을 수 있다면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s.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to help you and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좀 뒤에 조금, 조금, will be in you. 자, 이제 의미를 좀 알아볼 텐데요. 의미를 아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입니다. 어휘는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어휘 암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직독직해가 되고 다른 문장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적에 알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한번 봐주세요. 어휘 한번 체크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한 절 한 절 의미를 보겠습니다. 짤막짤막해요. 볼게요. 15. If you love me. 너무 간단하죠. 만약에. if가 만약에니까. 만약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keep my commands. 이런 표현을 알아주세요. 명령을 지키다. 그런 소리예요. 나의 명령을 지켜라. 나의 명령.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계명이라고 나오죠. 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켜. 너희가 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직독직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love me. 너희가 날 사랑하면 keep my commands. 내 명령을 지켜. 내 계명을 지켜. 16. And I will ask the father.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할 거야.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할 거야. And he will give you.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 누구요. 그쵸? 또 father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실 거야. 너희에게 주실 거야. Another advocate. 요게 advocate이 원래 뜻이 중재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중재자 보혜사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은 돼요.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요기에서 기부가 어떤 모양으로 쓰이는지를 좀 알아두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아주 자주 설명해요. 목조가 두 개가 따라올 수 있어요. 뭐뭐에게 뭐뭐를. 그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내가 요청하면. 내가 아버지께 요청하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 다음에 to help you.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어요.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요. 바로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오면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석을 해봐도 알아요. 자,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요. Another advocate. 너희를 도와줄. 너희를 도와줄. 사실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이 advocacy. 너희를 도와줄 거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희를 도와줄 중재자를 보내주실 거야. And be with you. 그리고 너희와 함께 있을. 여기에서는요. 이 to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to에 무슨 소리냐면 이 to에 첫 번째는 help. 두 번째는 be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forever.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자,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아직도 그걸 못 믿고 있거든요. 안 믿고 있거든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떠나셨을 때 얘네들이 너무 슬퍼하면 어쩌지 이런 걸 미리 생각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직독직히 해볼게요. and I will ask the father.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요청할게.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to help you.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도와주고. and be with you forever.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야. 17. the spirit of truth. 이거요. 앞에 뭘로 끝났어요? 하이픈으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써줬어요. 소문자로 문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서 마침표가 온 거예요. 이거 연결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건데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the world cannot accept him. 이 힘은요. 진리의 성령님을 표현해요. 진리의 영을,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because, 왜냐하면, it neither sees him. it은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세상이겠죠. 세상이 그분을, 진리의 성령을 보지 않았고, nor knows him.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들은 못 받아들여. 왜?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때, neither a nor b 표현이에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즉,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볼 수도 없었고, 세상은 진리의 성령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런 의미죠. but, you know him.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알아. for, he lives with you. 요, for는요. 뭐,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경우에는 해석을 하는 것도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해요. 해볼게요. you know him. 너희는 진리의 성령님을 알아. for, he lives with you.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었거든. 함께 있었기 때문이야. and will be in you.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게 될 거야. 근데 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그렇죠. for가 사실 접속사로서 일 때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볼게요. for, he lives with you. 진리의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고 and will be in you. 너희 안에 계속해서 계실 거야. will이요. 앞으로도 계실 거란 뜻이니까 앞으로도 계실 거야.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하되 영어 문장은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익숙해지시면 돼요. 아, 우리말이랑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그거 알면서 직독직히 해볼게요.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성령님이셔, 그분이. the world cannot accept. 세상은 잘못 끊었어요. 다시 볼게요. the world cannot accept him.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세상은 진리의 성령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야. but you know him. 그러나 너희는 진리의 성령을 알아. for he lives with you. 그분이 너희와 함께 살고 있고 and will be in you. 너희 안에 계속 거하실 거야. 이제 한 번 더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 번 읽을 때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표정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그림으로 그리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볼 텐데 소리 내서 같이 읽으면서 직독직해 했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s.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you will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to help you and be with you forever.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for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하나님의 뜻이 들리시나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졌어요.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 어떡하지?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아버지께 부탁드려야 되겠다. 제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을 어떡해요? 내 제자들로 있었던 이 사람들을 어떡해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나를 분명히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을 어떡해요? 이제 제가 이 땅에 없잖아요. 아버지 저 대신에 일할 사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셨어요? 보내주신 거예요.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요. 지금도 진리의 영은 나와 함께 계시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진리의 영은 나와 함께 계셔요. 성령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했어요. 내가 왔다 간 것도 가르쳐 줄 거고 내가 누구인지도 가르쳐 줄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아무것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강한 또 소망이 생겼습니다. 원하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령을 구하면 분명히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성경에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또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들 거라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한번 영어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